서울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높은 담장에 가려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송현동 부지가 11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37000제곱미터가 넘는 송현동 부지를 대규모 녹지광장으로 탈바꿈해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장기적으론 도심 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일부는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력을 잃고 상막해진 서울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다며 11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올 송현동 부지가 바로 녹지생태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